이번 주 컴백 무대의 하이라이트, 열정 끝화감, 바로 슈퍼주니엄. 안녕하세요, 우리는 슈퍼주니엄. 반갑습니다. 이특 씨, 신곡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 로시엔도 샘프로 굉장히 좋은데요. 라틴 느낌을 제대로 살린 노묘한 그런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남미를 느끼고 싶다, 아르헨티나를 가고 싶다, 브라질을 가고 싶다 하시면 로시엔도로 꼭 들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시엔도가 스페인어라고 들었는데 무슨 뜻인가요? 로시엔도는 미안해라는 뜻이고요. 슈퍼주니엄의 대표곡인 소리소리에 이어서 중국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여서 미안해입니다. 미안해요. 미안해라는 뜻이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로시엔도 기대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어필을 하겠습니다. 내적 댄스를 유발하는 곡이고요. 흥이 난다고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리듬에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5, 6, 7, 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